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 말씀을 하신 김구 선생님이 요즘 자주 소환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코너 팁톡 오늘은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내일 이야기해 볼까요? 김헌식 문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김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이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원래 그 영화 아시죠? 오겐키 데스카. 일본 영화잖아. 그래서 못했어요. 제가 김구 선생님한테 오겐키 데스카. 잘 지내세요. 우리 좀 봐주세요.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일본 영화잖아요. 제가 김구 선생님한테는 차마 아무리 영화 패러디라도 일본 말로는 인사를 못 건네겠더라고요. 요즘 세계 젊은이들이 일본 영화 안 봅니다. 한국 영화 봅니다. 왜 이렇게 그 말이 이렇게 막 송이 시원한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8808님이 생생경제 하시던 김혜민 PD님 맞죠? 잠시 N본부로 한눈팔다 채널을 돌렸는데 익숙한 목소리 들려 정지했습니다 하셨는데 생생경제 때 우리 김헌식 평론가하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은 만났는데요. 그때 한 달에 한 번은 만났는데 지금 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뵙겠습니다. 제가 이사 오고 처음 모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주제는 정말 우리 김헌식 평론가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모셨습니다. 뭐 오징어 게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먼저 팩트체크 한번 해봅시다. 오징어 게임 열풍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94개국에서 1등 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데요. 그러게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느냐. 1억 1천만 명이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런 통계 이면에 제가 부각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어디서 1등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몇 개 국가에서 1등했느냐 이거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영국하고 미국에서 1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일종의 플랫폼이어서 거기서 1등하게 되면 세계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찍 영국과 미국에서는 1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관건이 어디였냐면 인도였어요. 인도가 끝내 2위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말리우드라고 해서 인도가 영화 대국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침내 오징어 게임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개 인도에서 1등하려면 춤과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 춤과 노래 없이도 인도에서 1등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줘서 대단한 기록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인도하고 우리나라가 자국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는 쪽에 속하는데 인도가 이렇게 타국의 영화예요. 그것도 할리우드 영화가 아닌. 네. 굉장히 쉽지 않죠. 할리우드 영화도 사실은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그 정도인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차라리 할리우드 영화를 보느니 할리우드를 약간 비슷하게 흉내내가지고 자체제작해서 보는 경향도 있을 만큼. 그렇군요. 굉장히 자존심이 셉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전에 1등이 뭐였냐면 브리저튼이었거든요. 네. 이게 한 8200만 정도 봤다고 그랬는데 올 1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예측하기로는 이거 당분간 깨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브리저튼이 영국의 19세기 궁정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가 조금 야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곡을 봐가지고 한 번 봤는데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야한 영화도. 네. 아 우아하게 야한 영화. 우아하게 야한 영화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뭐 약간 고품격 이름을 찾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야한 영화도 제껴버린 오팅업 게임이었습니다. 물론 브리저튼이라는 영화를 야한 영화로만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기대하지 마시고요. 괜히 또 기대하고 보시면 곤란해요. 우리 평론가님한테는 별로 안 이야했군요. 저는 좀 야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 브리저튼까지도 이긴 이 오징어 게임. 뭐 흥행 요소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저는 평론가님이 생각하는 그 흥행 요소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게이미피케이션이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콘텐츠 해외 많이 수출하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드라마나 영화 케이팝 많이 수출되는 걸 생각하지만 부동의 1위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게이미피케이션. 그러니까 게임의 원리가 들어간 작품일수록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에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게임들이 너무 어려우면 안 되죠. 큐브나 이런 작품 보면 너무 머리를 쓰니까 어려워. 그런데 이제 우리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부터 해가지고 구슬치기, 낙지치기, 줄다리기 이렇게 나오니까 놀이 중에서도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그런 놀이들이 이야기를 끌고 가기 때문에 몰입을 안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돈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다는 거죠. 456억을 두고 버리는 생존 게임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세계적으로 어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쉬운 게임으로 잘 표현을 해낸 그런 영화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얘기를 안 하는데 키덜트 요소가 있어요. 게임이라 하더라도 이게 어린 시절에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부터 노년의 일기까지 모두 다 공감할 수 있죠. 오징어 게임에서 그 오일람 씨라고 하는 캐릭터가 그렇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시절에 했던 게임을 잊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대중문화에서 드라마도 그렇지만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어르신이, 할머니와 손자가 같이 볼 수 있는 내용이면 성공하는데 이것이 글로벌하게 퍼진 거죠. 물론 이 드라마는 아이들은 볼 수 없는데 그런데 오늘 아까 방금 전에 저희 아이 첫째 아이 담임 선생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만 보는 건 아니고 가정통신문인데 요즘 아이들이 무궁합게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총 모양을 하면서 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걸 보니까 엄마 입장으로서 굉장히 마음 아팠는데 이게 또 하나의 특이한 거예요. 그냥 컨텐츠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걸 문화화해서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총 모양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문화적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영미권에서 오징어 게임을 아이들이 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헬로윈데이가 좀 있기 때문에요. 맞아요. 그런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미국,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총을 직접 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총기 자유화가 돼 있죠. 총기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주의를 강력하게 하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성숙하지 못해서 이런 드라마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범죄, 폭력 이런 거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전적으로 아이들의 자율성을 좀 박탈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손가락 모양으로 총을 쏘는 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섬뜩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안에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노는 건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는 반항하지 말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게임과 드라마의 상황을 좀 분리해가지고 게임만 지금 즐기는 건데 그걸 너무 학대해석하거나 너무 부담을 주면 오히려 오히려 더 궁금해할 것 같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좀 다르고 그걸 분별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저는 반가웠던 게 뭐냐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모르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깜짝 놀랐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환경적인 요인인데 오징어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오징어게임이 특히 그렇죠. 오징어게임을 하려면은 운동이 있어야 돼. 맞아요. 흙이 없어요. 요즘 운동장 다 풀이에요. 심지어 담벼락조차도 잘 없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알 수가 없군요. 애들이. 그걸 하지를 못하니까 특히 우레탄을 포함을 해가지고 잔디구장을 만든다거나 이러니까 아예 흙을 접할 수가 없어서 흙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놀이를 하잖아요. 그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에서도 많은 젊은 층들이 주목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놀이로서만 좀 즐기는 받아들이자. 그런 지도는 필요하겠죠. 맞아요. 저도 언론인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엄마로서는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막 섬뜩섬뜩해요.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사실 넷플릭스에서 이 K-콘텐츠가 많은 마냥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제작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고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넷플릭스를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원래 비디오 대여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대여점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사실은 많은 콘텐츠를 디즈니에서 대여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디즈니가 넷플릭스가 크는 걸 보고 자기도 OTT 만들죠. 나 콘텐츠 너희들한테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넷플릭스의 유효적절한 전략은 뭐냐면 자기가 모든 걸 다 만드는 게 아니고 각 로컬화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할리우드는 너무 표준화된 그런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각 지역으로 가면 공감할 수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액션물이면 액션물의 어떤 기본 공식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흥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데 각 지역별로 이렇게 특성을 감안해가지고 만들도록 해주니까 오히려 더 잘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오징어 게임이 성공을 했는데 사실 뭐 오징어 게임만 성공한 건 아니에요. 앞서서 뭐 킹덤도 있었고 그다음에 크리처물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트홈 그리고 DP라고 하는 수사물도 인기를 끄는 등 어쨌든 넷플릭스의 전략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 넷플릭스의 전략, 로컬화 완전한 로컬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현지에 있는 스태프들에게 100% 권한을 줘야 되잖아요. 그 넷플릭스 전략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작비를 한 10% 내에서 20% 현지보다 더 많이 준다.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제작비를 먼저 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비를 제작사가 벌어야 되니까 PPL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잡음이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 먼저 제작비를 주니까 제작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고요. 책임감도 더 생기고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재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공영방송이라든지 방통의 심의 같은 어떤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하는 드라마 콘텐츠이다 보니까 좀 제한이 적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잔인한 장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있지만 창작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서 이렇게 연이어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감의 어떤 국회의원이 왜 KBS는 이런 거 못 만드냐고 그런 얘기 했을 때 사람들이 이러한 점 때문에 좀 저 취정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오징어 게임이 진리같이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좀 분별에 필요하거든요. 공영방송에서는 공영방송에 맞게 일반 시청자에 맞게 방송을 제작해서 공유를 해야 되고요. 다만 이런 온라인 환경에 또 활용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에서 어느 정도 방송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등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실정과 환경과 교육적 환경에 맞게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왜 못 만드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제작 환경이나 공영방송의 위치를 좀 간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 보고 나서 공영방송에서 착한 드라마들 찾아서 봤어요. 좀 정화가 돼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다 역할이 있고 다양한 문화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지금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흥행하는 작품들을 보면 잔인한 장면들이 많거든요. 잔인해요. 그런데 그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 것은 그걸 찬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가치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나눈 거니까. 그렇죠. 수단으로. 너무 이제 또 넷플릭스 영화나 드라마 보다 보면 그래도 공영방송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또 찾게 되는데 최근에 있었던 갯마을차차차 같은 경우가 택배적이거든요. 굉장히 착한 드라마죠. 착하고 우리 사회의 어떤 대안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이렇게 잘 활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화의 다양성이겠죠. 평론가님은 개인적으로 한류의 시작, 점화 그게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 한류 현상은 장르별로 좀 봐야 돼요. 장르별로. 가요 같은 경우는 이미 60, 70년대부터 시작을 했고 80년대 들어서 대만을 중심으로 클론이 시작했고 그 뒤 이제 9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점차 H.O.T를 비롯한 케이팝으로 확산이 됐고요. 먼저 움직였죠? 네.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게 사실은 오히려 더 일종의 문화 할인율이 적기 때문에 세계인들한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 애가 드라마였죠. 아무래도 겨울연가나 가을 동화 같은 그런 대중적인 드라마가 히트를 쳤었고 그 뒤에 이제 우리나라 영화가 2000년대 들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해외 영화제에서. 그런 다음에 2000년대 중반 10년대를 넘어가서 K-POP이 다시 또 아이돌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는 와중에 이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만들면서 이제는 드라마와 영화가 약간의 퓨전되면서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흐름은 한국 사람, 개개인에 대한 집중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라는 물론 작품이 있기에 감독이 떴지만 봉준호라는 사람이 집중했고 윤여정이라는 배우에 집중했고 또 지금 이터널스의 우리나라 배우 마동석 씨가 출연하잖아요. 이거 되게 대단한 거죠? 일단 지금 대중문화의 흐름이 대체적으로 캐릭터를 중요시합니다. 예전에는 서사를 중요시했어요. 어떤 이야기, 장면. 스토리를. 그래서 우리가 각광받았군요. 우리 스토리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 캐릭터가 내가 감정 몰입을 할 수 있는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동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방탄소년단도 노래 이전에 저들이 과연 나와 어떤 공간 포인트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걸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의 생애를 보죠.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애까지 보는군요. 생애 스토리를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완전한 팬덤이 형성하게 되는 거고 그 뒤에는 그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활동을 해도 응원을 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팬덤이 강력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된다. 콘텐츠만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이게 거꾸로 무슨 말씀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 어떤 취향이라든지 고도와 맞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콘텐츠도 소비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 있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이네요. 이 문화 소요도.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삶 이것이 우선이고 그것을 확장시켜서 우리의 삶, 사회적 삶, 국가적 삶, 전 세계 전 삶 이렇게 확장하는. 예전에는 가치 중심적으로 했잖아요. 예를 들면 공동체 주의, 사회 주의, 자본 주의 이런 식으로 어떤 이즘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었는데 이런 가치 판단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이 이렇게 저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팁톡,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사로잡은 K-컨텐츠의 비밀을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전 유흔해 교육부 장관이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좀 관련 내용 전해드릴게요. 먼저 전국의 모든 유초, 중, 고 학교는 다음 달 1일부터 3주간의 학교 준비 기간을 갖고요.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후인 다음 달 22일부터 전면 등교를 실시합니다. 또 대학은 다음 달 1일부터 대면 수업을 확대하는데요. 다만 대면 수업 운영 원칙은 내년 1학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오늘 우리 K-컨텐츠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킹덤 그리고 기생충, 오징어 게임 이 세 개의 공통점이 저는 현실에 대한 저항 정신? 그냥 묘사만이 아니라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평론가님은 또 다른 이유 있으세요? 저는 그냥 어렵게 얘기할게요. 보편성과 개별성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편성과 개별성의 결합. 사실 이제 오징어 게임 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관심 있는 게 뭐냐. 여기에 이제 일단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K-POP도 사실 전 세계 젊은이들 즐기는 힙합의 바탕을 두고 했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끌죠. 그다음에 킹덤은 좀비물입니다. 그런데 한국적으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색다르게 접근했기 때문에 굉장히 개별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기생충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현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현실을 접목해서 어떻게 대중적으로 전달할 거냐라고 했을 때 탁월했고요. 오징어 게임.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설지만 해외에서는 생존 게임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예능도 많잖아요. 예능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존 게임 자체를 예능으로까지 즐기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관심 있는 장르에다가 우리나라 색다른 아이디어나 또 테크니컬한 기술 또 다른 나라에서 특히 할리우드에 잘 다루지 않는 감성, 감정. 흔히 이제 심파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인간애와 사랑의 관점으로 잘 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미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3세계까지도 굉장히 호평을 이끌어내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희생충 킨덤 오징어 게임의 이런 보편성과 특수성, 우리만이 잘할 수 있는 요소를 세계인들이 관심을 받는 내용과 결합시켰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K-콘텐츠가 이런 면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작품들이 예술 영화를 중심으로 진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수사물에서 의학물 또 크리처물, 좀비물에 이르기까지 특히 아마 갯마을 차차장 말씀하셨지만 그런 로맨틱 코미디 물까지도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우리나라는 결국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 안으로 다 융합시키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이 우리의 미래에 좋은 결과를 더 낳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1788님이 요즘은 옛날처럼 대중연화가 영화가 아니고 특정계층 영화. 사실 오징어 게임은 중년층 이상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쓰셨는데 우리 평론가님도 최근에 책 내셨더라고요. 그 중년들에 대해서 내셨죠. 그런데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년의 의미가 많이 바뀌었고 중년이 소비하고 관심 갖는 문화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는 거고. 저는 사실 중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제 책도 1970년대생들이 어떤 지금 문화적인 관점을 가지고 소비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 40대만 돼도 굉장히 좀 중장년이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중년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그 중년의 의미가 사실 약간 부정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쓸쓸하고 외롭고.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중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40, 50대인데 글쎄요. 한참 팔팔하시고. 청원구 평명관이 얼마나 팔팔합니까? 굉장히 지금 목소리나 외모로나 팔팔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포티다 이런 단어도 쓰거든요. 그래서 또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는 항상 젊게 살고 싶어하고 트렌드에 맞춰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나이에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중년이라는 단어를 좀 이제는 조심스럽게 좀 패기가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중년이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요. 생각해보시면 지금 30대이신 분들도 조금 있으면 40대예요. 곧 40대야 다. 아니 우리 인터뷰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K컨텐츠에서 중년이라는 단어를 폐지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의 중장년 세대라고 하는 40, 50대가 K컨텐츠의 본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90년대에서 2000년을 통과할 때. X세대들이잖아요. 그렇죠. X세대가 어떤 정치적 담론을 넘어서서 다양한 어떤 문화적 현상에 관심을 가졌고 또 그런 자유로운 소비와 창작 여건 때문에 K컨텐츠가 세계로 진출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점은 결국에는 민주주의와 문화 다양성이 결합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아시아만 봐도 이렇게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역동적인 데가 없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역동적이다 보니 문화도 같이 역동적인 것 같아요. 정치적 역동성과 문화적 다양성 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계속 지키면 아마 세계에서 미래에 우리나라가 계속 활약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인터뷰였는데 저는 일단 중년이라는 말을 폐지하자는 것만. 세대문화예요. 세대문화. 세대문화. 가슴에 남기고. 중년 초입에 들어선 김혜민 PD와 중년 중간에서 3분의 2 정도 가신 김원식 문화평론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